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선거제개혁이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공언한 시안이 오늘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버릇 들거든. 2. 자유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가 공식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약이었던 신적 패저지 뜨기가 좌파독재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자유당이 색깔론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최정호 국도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받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다주택자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로 보입니다. 저 정도 소원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논하지 싶어 훌륭해져. 4. 최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감유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경찰 조직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국세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구호를 나의 로 바꿔라 이것들아. 5. 민감용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적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차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실을 지들만 누구세요? 안 보여요? 눈가리고 아옹. 6. 정도한 씨가 1997년 출소 후 경호 인력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만 총 9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희동 자택 옆의 경호동 임차료 등이 경호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고작 27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 지키려고 100억 원을 썼다는 거지. 7. 조선일보 윤리위가 박수환 문제에서 드러난 자사 기자들의 금품 수수 및 기사 청탁 의혹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징계감인가 싶을 거야. 세발의 피 거든. 8.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용 채용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라더니. 새빨갛게 달아 오른 혼수성태님. 이제 어짜? 9. 광주법정의 선 전두현 씨가 헬기 사격을 전면 부정해 지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대만 때려다오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0. 국가보원처의 기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에 대해 나경환 자유당 원내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 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친일파요 하고 커밍아웃한 거 마치 돌지 않았으면. 10.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8 국가별 인관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 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나경환 씨 항의하세요. 12.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서관에서 발생한 괴한 침입 사건이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호할 조짐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미국 CIA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지만 CIA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서관이 털렸으면 대한민국이 종편부터 생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하지. 13. 일본 국민 10명 중 2명만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일본 국민 18만이 남북 통일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는 굿본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일본의 생각이랑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흡사하지 맞지. 14. 있던 추락사고를 일으킨 미국 보잉사 737맥스 기종의 운항금지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조종사들이 이 기종을 조종하다 순간적인 기체 극강화를 경험한 사례가 두 차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항법 장치의 오류 아직까지는 사람 손만 한 것은 없는 게야. 박영선 배우자 누락 세금 2천여 만원 뒤늦게 납부. 황교안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놓을 순 없다. 헐. 경찰 주합장 선거 725명 단속 금품 선거 최다 기록. 이낙연 승리 정준영 사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야.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낙, 노인 10만원 교통카드, 버닝선 승리, 해외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바미당 심야의 총 패스트트랙 불가피 선거법 선행되어.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정을 밟을 용기를 지닌 사람은 뜨물다. 에르카종.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한 주간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느라 힘드셨지요. 벌써 주말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月15日に新聞で知り合った話. 自由党は選挙制改革立法ファストトラックを推進することにした民主党など。 公式活動に突入しました。 公共役代表の公約だった親戚敗訴取得意がサハ独裁に看板を変えて発足したもので、一部では自由党が式裁論構成にだけ重点を置いてい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ます。 樹北派で支持率、上昇、命がけのサハ収束を叫ぶだけ。 サイサダ、広告土交通部長官候補者が、指名直前、自分が住んでいた盆頭アパートを娘に贈与し、自分は家賃でその家に住んでいると把握されました。 サイ候補が聴聞会の前に、多住宅者だという指摘を避けるためのコムス贈与と見えます。 あれぐらい手腕があってこそ、不動産政策を論じたい、立派なムッ。 4、最近、警察とクラブ間の癒着疑惑が浮上した後、公職社会への不信が大きくなっています。 この3年間、民間癒着で懲戒を受けた公務員は、警察組織が105件で最も多く、教育部と国税庁がそれに次いでいます。 住民の安全と幸せを守りますというスローガンを、「私のに変えろ!」など。 5、便交流警察庁長が金額偽善法務次官の性的接待疑惑の映像と関連し、誰なのか識別できるほどなので、鑑定する必要もなかったと話した。 便庁長はそれでも検察が識別が不可能だという趣旨で、無権義処分にしたと述べました。 誰かみな知っていることだけ知ってますか? 見えないんです。目隠ししたあうん。 6、全都官司が1997年に出所した後、警護人材の人件費として執行された金額だけで、計96億ウォンド推定されます。 この他にも警護車両、電気衝撃機など、装備購入および維持費のべきほら自宅の隣の警護棟、賃貸料などが警護費用として投入されました。 たかが27万ウォンしかないという人間を守ろうと、100億ウォンを使ったというの。 7、朝鮮日報倫理委員がボクスファン文字で明らかになった自社記者たちの金品受注、および記事政策疑惑について、不利益措置を要求することは難しいとしました。 規定を訴求適用が難しいということだが、朝鮮日報が自主的に懲戒を下す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疑問です。 支持者の立場では、それが懲戒に値すると思うだろう。 セバルノチガーデン、8、金生体自由党議員の娘のKT特計採用疑惑を捜査する検察が、当時人事業務を総括したKTの元役員を逮捕しました。 このため、直用採用に影響力行使の疑惑が浮き彫りになった金議員に対する直接捜査が不可避だという展望です。 真っ赤な嘘だっつって真っ赤に添加した本巣、孫手君盲堂。 旧公衆法廷に立った全都官司がヘリ射撃を全面否定し、地域住民が行き通っている中、保守団体が公衆で集会を相次いで開催する予定です。 そのため、5月、団体は強く反発しながらも、冷静な対応を強調しました。 どうしようとも一台湾叩いてくれという自害強括弾だと思えばいいでしょう。 10、国家法訓所の既存の独立有効者、全数調査に対して、 羅強29783、自由党院内代表が、流慮の声を出しました。 開放後、反民得意で国民が分裂したことを記憶するとし、 このような戦争が二度と起こら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と述べた。 これくらいなら、私新日派とカミングアウトしたでしょ回らなかったら。 11、米国務省がまとめた、2018国家別人権報告書で、 文在寅政権発足後に行われた赤平生産の進行経過を紹介しました。 これには、僕、久根、李明博前大統領の裁判状況と、 国家機構の過去の違法活動に対する調査状況が含まれています。 米国務省が、韓国政府の報道官でもなく、 羅強29783さんに抗議してください。 12、第2回米朝首脳会談直前のスペイン仲裁北朝鮮大使館で発生した不審な侵入事件が、 スペインと米国の外交葛藤に飛び火する兆しです。 スペイン警察が米CIAと関連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が、 CIAはこれを否定しているからです。 米大使館が荒れていたら、 大韓民国が総合編成から大騒ぎだったはずなのに、静かなんでしょ。 13、日本国民の10人に2人だけが南北の統一が実現する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るという質問調査が出ました。 アンケートによると、日本国民18だけが南北統一と答え、 日朝国交正常化になると考えるという9だけでした。 そっとしてみれば、日本の考えと自由、韓国党の意思が似ているよね。 そうでしょ。 14、相次ぐ墜落事故を起こした、米ボーイング車737マックス機種の運航禁止が、全世界に広がっています。 CNN放送は、米国のパイロットが、この機種を操縦していた時、機体の急降下を経験した事例が、2度報告されたと報道しました。 自動広報装置のミス、まだ人手ほどのものはないだろう。 僕、A1000配偶者、未納税金2000万ウォン余りを遅れて納付。 公共安、自体核武装無条件に追っ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 へぇ。警察、組合長選挙725人の、取締り、金品選挙最多記録。 いなく4勝利チョン、14事件最後まで追跡して、正義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ソウル市、運転免許自身返上の老人、10万ウォンの交通カード。 バーニング森の勝利、海外遠征賭博、および成敗倍圧戦疑惑。 バミ島の深夜議員総会、ファストトラックの不可否選挙法を選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 才能は誰もが持っているが、才能を実現するために歩むべき、難しい過程を踏む勇気を持っている人は珍しい。 エリカシュ、その難しい過程をすべて乗り越え、1週間思いっきり自分の才能を発揮するのに大変だったでしょう。 もう終末です。平安で楽しい終末を過ごせる才能も持っていらっしゃる皆様。 皆が幸せな終末になればいいと思います。